와.. 의도적으로 진짜 막은 애들 있고 그런 애들을 로차남이라고 하거든요 로차남이 뭐야? 로봇보다 차가운 남자 혹은 로봇보다 차가운 여자 로봇의 심장을 달아도 너보다는 따뜻하겠다 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주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주제를 얘기 안 하는데요 시작을 먼저 하시고 저는 미술을 하는 아티스트 도아입니다 저는 이제 입시 학원에 조금 몸 다문지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송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실명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니 가명으로 오딘으로 하겠습니다 오딘? 네 오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뭐냐 신 중에 오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지금도 아이디로 오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보통은 뭐 오딘이라고 쓰는 거는 뭐 많던데 아이디 쓰는 사람 많아서 오딘 네 오딘 선생님 오딘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네 토르 아버지 토르 아방 토르 아방 토르 아방 맞네요 토르 아방 눈 하나가 없지만 그렇다고 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눈이 다 있는데 아이디가 좋아서 잘 지냈고 잘 지냈습니다 다사다란 하던데 학원이야 그쵸 뭐 요즘에 뭐 경제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뭐 교육기관에서도 지금 많이 좀 피로감도 많이 쌓이고 일 한 해가 되게 힘들었던 어떻게 뭐 어떻게 타격이 왔어? 학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에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은 타격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치 학생들이 많이 빠지고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 이렇게 다수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아 좀 그런 부분에서 학원가들은 거의 다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야 뭐 방역이니 뭐니 해도 학원은 운영하는 쪽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 민감한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학원을 쉬거나 아니면 좀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도 줄어드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줄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규모가 좀 줄어들거나 좀 그런 고충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현실적인 그렇구나 오늘은 간만에 또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수능도 끝났잖아요 이번 수능 참 말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코로나 하면서 그 인터넷 강의를 했었죠 이번에 그 영상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도 영상 강의를 했어?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도 영상 강의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네들이 대학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능 공부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교육기관들에서 대처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좀 미숙할 수밖에 없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점은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되게 미숙한 대처가 좀 있지 않았나 아 좀 있었나 음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면 근데 그러면 미술 입시를 실기를 보려면 실기장에 가야될 거 가야죠 그럼 방역에 대한 부분을 다 엄수하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런 방역에 대한 그 철저한 수칙이 전부 다 있어서 음 어 실기 시험 봤을 때 문제가 되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지금 뭐 수시 시험을 다 마쳤고 응 그래서 실기 시험에는 아직 문제가 없었다 응 아직 뭐 특별한 어 확진자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간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사전 인터뷰를 좀 했잖아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 엄청 많죠 할 얘기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미대를 가고 싶어 응 하는 이게 미술을 하고 싶어하고 미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이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게 이제 문제는 학원만 가면 되나 그게 이제 퀘스천은 되게 간단할 수 있긴 한데 생각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뭐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제일 단순한 방법은 어 학교마다 다르지만 과마다 다르지만 일단 성적도 되게 중요하고 실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운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시생이라고 치면은 어 성적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를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주요 과목이니까 응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거기에 맞춰서 잘 그려야 된다 이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은 같이 이제 기초 디자인 뭐 혹은 뭐 상황 표현 발상과 표현 뭐 여러가지 과목은 있지만 응 학교마다 이제 평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래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래를 잘 가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준비할 게 되게 많아진다 그냥 상담 가기 전에 제일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어 이제 준비를 잘하는 학원도 좋고 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주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뭐 학원이 부족하면 뭐 바꿔야겠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준비가 잘 된 학생인 경우에는 실기력을 조금 잘 좀 추워라 연습을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음 실기를 아무래도 미술은 그림을 그렇죠. 실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학원 미대 입시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학원을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어느 또 뭐 몇몇 작가들 나는 이제 어 순수 미술 작가니까 작가들도 몇몇 작가들은 그렇고 보면은 아 미대 입시 다 쓸모없다 응 어 그런 말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어 되게 블로그에도 많이 봤어요 아 블로그 뭐 뭐 유튜브에도 있어 그렇죠 학생 애들이 재밌는 영상 만들어 가지고 미대 입시 할 필요 없어요 어 뭐 하면 안 돼요 뭐 이 지랄 떨면서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르쳐 본 입장에서 학원을 하니까 학원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종종 있죠 애들이 요즘 시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보가 빨라서 애들이 결정을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일단은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미술로서 이제 되게 뭐 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더 많겠지만 부모님들 이랑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정말 장례로서 미술을 정말 선택해야겠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신이 설 때 그때 미술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되게 어중간하게 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입시를 치러서 나는 그거에 별 볼일 없다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솔직히 제가 제자도 많이 두긴 하지만은 보통 입시 경력이 되게 짧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음 입시 포맷에 대한 불만이지 음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불만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면 애초 시작을 안 했겠지만 음 근데 입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포맷은 보통 입시 경력이 짧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판단이 되고 뭐 중학교 때부터 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학생들을 맡아 왔을 때 음 중학생부터 했을 때 제일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어 불만으로 많이 갖고 있고 발언을 했을 때는 보통 미술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아니 음 보통 입시 경력이 짧은 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솔직히 나도 라이브 하다 보면 질문 많이 받거든 음 어떤 질문이냐면 자식 낳으면 미술 시킬 거냐 나는 아 미술 한다 그러면 일단 손모가진을 손모가진을 분질로 놓고 하겠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지 그냥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괜히 맛봤다가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말해서 미대 입시 입시 미술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어 내가 그런 작가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 작가 랍시고 하는 애들 보면 제대로 이제 그림도 못 그리는 애가 작가 랍시고 이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런 거 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막 설치 특히 설치하는 애들 뭐 미디어 아트 하는 애들 뭐 이렇게 싸잡아서 그 장르의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굉장히 많았어 그쪽 장르는 특히 설치 쪽 장르 작가들은 너무 손이 안 좋아 나는 얘가 왜 설치를 하는 이유가 그냥 나는 그림 못 그리니까 설치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많은 수의 그 작가가 약간 그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미대입시를 하려면 어 이게 미술이라는 게 관찰하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죠 관찰하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제 관찰하고 표현이라는 단계가 미술은 미술로써 그림으로써 표현을 하는 게 왠 첫 번째란 말이야 드로잉, 스케치 뭐 그런 거를 처음에 에스키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못하거나 개판이면 굳이 이게 미술을 굳이 해야 되나?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게 요새는 뭐 인터넷 강의도 있고 영상도 굉장히 많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미디어입시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내면서 배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학원이라는 데가 그런 아카데믹적인 거를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어떤 내 방송 듣는 어떤 분 유학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 애들이 손빵이 진짜 좋대 정말 잘 그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뭔가 좀 창의력이 좀 부족하다 약간 그런 말이라도 저도 좀 하긴 하더라고 아무튼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 그 기본기가 돼야 관찰하고 표현하는 단계에서 그런 기본기가 돼야 나는 더 뭔가 그걸 더 변형을 시켜서 본질을 파악해서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문제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 눈앞에 있는데 아이폰을 딱 보고 이거 색깔이 빨간색이야 앞엔 검은색이네 재질이 뭘까 이건 어떻게 곡선이 휘어져 있지 겉에는 케이스가 씌워져 있네 이건 무슨 재질일까 투명하지만 약간 연질인데 약간 빛이 발했네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정말 가르치기 편한 학생이 되겠네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본질을 계속 파악하고 이걸 표현적임부터 파악하다가 이게 완벽하게 내가 표현이 돼 표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마음대로 내 세상을 펼칠 수 있는 거야 그 영역이 되게 커지는 거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설치가 됐든 조각이 됐든 회화가 됐든 뭐 드로잉이 됐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관과하고 결과물만 보잖아 결과물은 막 피카소 이렇게 족같이 그린 꼬맹이 그린 그리고 나도 그리겠네 이후 한 붓 하나 딱 주고 야 씨 나도 그리겠네 설치 쓰레기 널어놓고 야 이거 나도 하겠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 결과물만 보니까 그냥 그거 보고 뛰어드는 래도 나는 적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왠지 그냥 멋져 보이고 저거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대부분의 소갈맹이 없는 어떤 그런 쓰레기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나도 이제 이 바닥에 한 거의 10년이 넘게 있어 왔으니까 뭐 어느 분야든 그렇겠지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 제대로 되게 하는 전문가는 굉장히 드물고 겉핥기만 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미대입시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아까 우리 오딘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뭔가 좀 겉핥기만 한 사람들 짧게 한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죠 나도 그렇게 동일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좀 그렇다 그래서 뭐 미대입시 하게 되면 제일 큰 쟁점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 그런 거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미대입시 하구나 이게 미술로 판단하는 애들 특히 재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학원 다닐 때 학원을 가르치면서 그렇죠 나도 학원 강사를 했었으니까 가르치면서 이거는 조금 아니다 라고 느꼈던 게 애들한테 이제 완성작을 카피를 시키는 그치 그치 그게 계속되면 진리지 지겨운 거야 처음에야 뭐 재밌지 이게 따라거리고 똑같이 어 똑같이 비슷하게는 그렸네 신이 나지만 그게 계속되고 물리죠 왜냐하면 시범 보이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카피하는 거 맨날 시범 보이면 진짜 그림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니까 속성교육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습득을 시키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쓰긴 하는데 각각 이제 학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음 좀 잘못 쓰는 학원들 특히 그냥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방관하는 경우가 사실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로 따지면 이제 평균 90점이 넘는 학생과 그렇죠 이제 50점 미만인 학생과 그 다음 진짜 2, 30점 대 학생들이 여러 그 엄청 겹쳐있죠 퍼진이 돼있었거든요 근데 100점 90점 넘는 학생한테 굳이 카피를 시킬 이유는 없거든 더 더 심화 과정 더 시켜도 그치 그치 그리고 근데 뭐 카피를 시킬 거면 정말 20점 30점 50점 정도 대매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뭔가 그런 심화라든가 뭐 이제 기본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근데 미술학과는 그게 안돼 그걸 시키는데 그것도 불만인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이제 단정짓는 학생들이 있죠 거부감 아까 그 블로그나 뭐 이렇게 지식인에 올리는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거탈기 그러니까 미래식 시기가 다인 것처럼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미술이다 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학원에서 시스템이 다 그런 거에 대한 방비는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되는 애들은 심화교육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과목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목이 아무래도 관찰하고 표현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스킬밖에 없는데 애들이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하 과연 이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면 대학을 가기 싫다는 건데 그 이거를 그러니까 미대를 가기 위한 아까 첫 번째 질문 미대를 어떻게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당히 좀 어긋나지 않았나 자기들이 미대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미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솔직히 미술을 알려주긴 하지만 미대를 가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신이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애들이 미대 입시를 재미로 하는 경우를 좀 좀 드물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미술을 안 해야지 뭐 좀 힘드니까 과목 이거는 과목을 알려주고 그냥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우리는 수단이고 그거를 알려주고 그냥 진짜 공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작할 때 그런 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렸던 사람들의 좀 가벼운 그런 그런 생각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분명 학원들도 약간 그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알고 있죠 어 옛날에는 우리 나는 석고 대생 시절이니까 석고 수처럼 그래서 보면은 카피작 모작을 해 모작을 카피 라고 하는데 모작을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나쁘지만은 않거든 왜냐면 좋은 그림을 보고 한번 뺏겨보고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스킬을 쓰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똑같은 어떤 그런 사물도 놓고 그 다음에 카피작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무작정 그냥 뺏기기만 시킨다 그건 약간 선생님도 잘못한 거 같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피 시키는 그거는 문제죠 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걸 가르쳐줘야 돼 너가 모작을 하는 이유 에 대한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이거 한번 해봐 그려봐 그냥 냅두면 그냥 냅두면 그냥 두시간이나 세시간이나 혼자 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애들이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지겨워하거나 요즘에 강의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강사들 입장에서도 그냥 과연 카피가 옳다 그르다 이거를 떠나서 카피가 좋은 결과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옳고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는 강의력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강의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되게 많은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그 강의력에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게 좀 빨라지니까 요즘에 좀 정보가 빨라서 근데 그 그런 모작을 하는 거는 나는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좋은 방법 중 하나지 왜 그러냐면 내가 미국 갔을 때도 그랬고 유럽 갔을 때도 그랬는데 미술관 가면 그 작품 앞에서 화구들 펼쳐놓고 그림 그리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똑같이 그리려고 쿵쿵 카피잖아 모작이잖아 카피 모작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뭐 우리나라 뭐 입시 와가지고 그런 거 배워서 하는 거 아니거든 역사적으로도 그게 인정이 인증이 된 그런 방법이야 내 그림 실력을 늘리기 위한 인증이 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냥 무턱대놓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거 카피해 모작해 그거는 오딘쌤이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의 문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무조건 뭐 그거를 창의력을 저해한다 뭐 미대 입시 하지 마라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런 게 그 강의력이 문제가 돼서 나는 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너무 실망했다 이런 학생들도 많았을 때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면은 정말 정말 손은 좋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문제를 하는 좀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유학을 가본 지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 입시가 아까 말했듯이 창의력을 저해를 하는가 미대 입시 미대 입시가 학원이 그거는 되게 많은 고민을 안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강사들 대부분은 일단은 반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학원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비반이라는 구성이 있고 입시를 담당하는 입시 영역인 입시반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단계는 아무래도 예비반 쪽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때 강의력이 진짜 도움이 돼서 그게 확장이 돼서 나중에 대학교에서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학년 2학년을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디자인반이지만 그래도 디자인반이라고 없고 애니메이션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정말 그거는 이제 입시 과정이랑 정말 다른 틀이었어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애니를 만들었죠 그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진짜 스톱모션으로 해서 스톱모션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공모전에 제출을 했더니 창을 받았어 아 창을 받았어 그냥 국회의원상을 받고 아 국회의원상을 받고 국회의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애들이 팀으로 해가지고 진짜 서울 갔다 왔고 음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받고 그 날 그 해는 뭐 학생들 엄청 많았죠 애들이 소문내고 막 와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것도 알려줬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그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제일 기분 좋았던 게 그리고 졸업했던 애들이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선생님 커피 한잔 해요 그래가지고 졸업했던 애들이 어 쌤 진짜 생각나서 왔다 어 그러자 얘기하는데 쌤이 그때 애니메이션 알려준 거 학교에서 써먹었더니 그거 또 상 받았다고 또 상 받았다고 또 상 받았다고 대학교에서 A점 받고 하니까 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때 했을 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의구심도 들고 왔는데 상을 받고 기분 좋았지만 대학교 와서 그거를 이제 꿈을 삼아서 하고 있는 이제 졸업생들을 보니까 과연 이게 저는 미대 입시에 대한 창의력 부분보다는 저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뭐 다 경험이구나 그치 경험하게 해주는 그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학원에서 틀에 맞춘 학원에 있는 뭐 모작을 하던 정물학을 이런 뭐 요샌 뭐하냐 입시로 요즘에는 기초 디자인하고 기초 디자인 뭐 기초 소양 뭐 이런 뭐 뭔 표현 뭔 표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거 진짜 뭐 디자인과 디자인 애들이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제작을 해가지고 했더니만 상 받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상 받고 그 다음 리드에 들어간 애들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재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을 그게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창의력은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창의력이 오는 게 내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 크잖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듣고 어 뭐 이런 이렇게 해야 창의력이 더 확 생기는 거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유럽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면 그냥 진짜 우리가 미술사 뭐 미술 교과서에서 볼 만한 그런 그림들은 걔네는 그냥 시간만 좀만 투자하고 도무 투자하면 그냥 가서 미술관 가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어디 뭐 대형 박물관 가서 직접 밀어 볼 수 있어 그러잖아 우리는 책에서만 그러니까 책만 봤었다 뭐 저기 뭐 고흐 작품 보고싶어 가서 보는 거야 프랑스 애들은 가서 어 어디 미국에서는 또 뭐 어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 내가 보고싶어 뭐 막 하면 되거든 그냥 뭐 비엔날레도 그냥 가 그치 동네로 동네로 가서 보고 그냥 그런 볼 수 있는 기회랑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가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예비반을 얘기했잖아 3학년 입시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없다고 치고 뭐 중학생 그다음에 1, 2학년 고 1, 2까지는 새로운 어떤 미술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게 또 창의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학원이 많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랑 수업하면 애네들은 학원을 하나만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받고 이제 이 선생님한테만 배웠기 때문에 모르지 아 저 선생님 왜 저런 걸 하지 저 수업을 왜 하지 뭐 진짜 프로젝션 맥핑 그거 수업도 해봤었고 그냥 애들은 이건 왜 해 근데 나는 그걸 설명을 디자인을 하려면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영상이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런 좀 이제 신문물 같은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거든지 차이가 크다 선생님 저는 그냥 그림 잘 그리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고 그냥 어 이런 것도 재밌어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얘네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 애비반 때 했던 수업들을 정말 잘 기억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50% 있었다 확률적으로 입시 때는 뭐 잘 그리면 좋고 표현이 좋고 그냥 그 입시선생님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100이면 100이라고 치면 50 정도 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애비반 선생님들이 했던 학생들은 수업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써먹었을 때 도움이 됐을 때 그 자기가 느끼는 좀 약간 그런 성취감도 상당히 좋았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수업에 대해서 고집을 되게 많이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꼭 해야 되고 애들은 그거를 좀 잘 따라 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쓴 약이지만 먹어라 그거를 잘 받아들인 학생들이 50 정도 있다라는 거에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과연 미대 입시가 창의력이 없다라고는 폄하할 수가 없는 게 강의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들이 얼만큼 알려주고 얼만큼 공부하고 미술에 대해서 얼만큼 탐독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냥 이제 해마다 그냥 애들은 계속 오고 하는 건 맨날 똑같고 그렇죠 입시가 뭐 바뀌긴 하지만 그 틀은 계속 시스템은 똑같잖아 그 사이에서 그 시스템에 이제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체험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창의력이 더 발산되고 그러니까 내가 또 해본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시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게 이제 더 이제 어릴 때 이제 해봤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아까 말했듯이 뭐 예비반 때 했던 스톱모션을 대학교 때 가서 뭐 과제를 했든 뭐 했든 뭐 했든 뭐 했더니 뭐 상도 받고 그런 게 또 나의 어떤 그 자기 경쟁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최근에는 과목 중에 기초조형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됐는데 그게 시작점은 이제 서울대학교고 이제 서울대학교랑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는 이제 원래는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국민대는 자기만의 이제 그런 발상과 표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과목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초조형이라는 이제 그 과목이 지금 되게 곽강을 받고 있으니까 높은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 이제 성적대가 높은 학교에서 그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관찰하고 이거에서 땡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뭐 한 해정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기초 디자인이나 뭐 물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공간 표현이나 그냥 공간과 그냥 표현력 관찰력 이거의 승부지만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론화 시킬 수 있느냐 애들이 그거를 약간 그림으로 논문을 쓰듯이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언어가 지어주면은 그거를 풀어야 돼 그림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과연 이제 이 미대 입시가 과연 상의력이 없을까 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솔직히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입장에서는 뭐 문제 유형 자체가 학생들이 진짜 이제 과연 이거 풀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폄하하기에는 아직은 시스템이 조금씩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창의력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해외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초반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좀 그런 좀 문제 유형의 박힘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앞으로의 이제 지지가 엄청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학원 하다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죠 오잖아 애들 막 온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학생 때 아 내가 너 선생님 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봤거든 선생님 아 선생님 어 뭐 미술이 비전이 있을까요 아 맞아 제일 많아 진짜 80% 아 이거 뭐 애가 뭐 커서 무슨 뭐 직업 뭐 어 뭐 돈이나 뭐 먹고 살 수 있냐 이거 시키면 그렇죠 뭐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얘기를 하죠 부모님한테 보통 상담할 때는 우리 사교육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약간 부모가 제일 분질르세요 이럴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학생을 조금 약간 떠맡기듯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성적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아 이게 대학을 보내기 위해 보내기 위해 미두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 나 때는 진짜 많았어요 나 때는 그래서 그런 정말 진짜 솔직히 이런 말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 애들이 있었거든 그러잖아 지금 왜 저러고 학원 오고 저러고 오지 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때는 지금도 있나 야자가 있었잖아 우리때는 우리때 다 있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고 9시까지 야자를 빠질 수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면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핑계대서 나올 수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비전이 있냐 비전이 있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설득을 할 때 일단 뭐 제일 먼저 재능이 없는데 과연 대학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술은 하면서 이제 재능이라는 게 조금 개발이 되는 거고 당장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능을 뭐 그리고 진짜 지구에서 재능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엄청 특출한 학생이 진짜 드문데 거기에서 진짜 미술하는 애들은 백이면 백 진짜 노력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재능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면서 좀 발전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관심을 가지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건네고 만약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확히 구분을 해요 우리는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그 미래는 그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설계적인 부분이 많다 우리는 대학교에 가기 위한 정말 속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재능은 솔직히 말하면 입시 과목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거 정도 근데 얘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보통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거 하면 뭐 영화감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봉준호 된다 이거는 김완기 된다 이거 진짜 정말 진짜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결정지실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부모님 설 때가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전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런 과목을 배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가 있다 이런 분야가 있다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건 그 부분까지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보통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로 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지 얘가 뭐 이제 영화감독으로 몇 퍼센트 안에 뚫었다 우리 뭐 졸업생 중에 있다 이런 거는 이건 사기꾼 솔직히 이거 빨리 부모님들 들으시면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인 딱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딱 그치 뭐 미술학원이 뭐 어떻게 그런 걸 그쵸 취업을 만들어 내주겠어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또 대학의 문제지 그 대학에서의 교육이 문제 그 대신에 뭐 좋은 대학을 가야 오히려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분야에 거기에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걸 가기 위한 이제 발판 정도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부모님도 이제 불안하잖아 불안하죠 내가 몇 십만 원 학생들 애한테 돈을 주고 재료비도 해야 되고 나중에 입시 특강비도 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불안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부모님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줘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푸념은 솔직히 푸념은 들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되게 우시는 부모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걱정 때문에 그냥 울어 아 이 새끼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 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푸념이라는 부분은 다 들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이건 필요하다고 막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왔는데 학생 관리를 못한다? 그거는 좀 자질이 부족한 강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책임을 확실히 져야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그건 강사 자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미대 입실 준비를 하는 아니면 준비하는 부모님이라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좋은 강사가 되는 좋은 학원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학원 강사학교 올해 한 10년 넘게 10년 넘게 했죠 넘게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미술교육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강사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목적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목적은 일단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포기를 안 했으면 하는 거 포기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확신을 갖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제일 그건 되게 어찌 보면은 소망이죠 자그만한 소망이고 뭐 학원 직책으로 보면은 뭐 진짜 많죠 뭐 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성적관리 뭐 확률적으로 이번에도 저 한 명 애니 쪽으로 보냈던 애 한 명은 진짜 성적대가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건 보낼 수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걸 또 보냈거든 보냈을 때 그 보내기 위해서 대학교 작업 확률적인 거 얘는 몇 퍼센트 대학교 몇 퍼센트 확률 다 찾아야 돼 그리고 얘가 원하는 학교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사면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를 얼만큼 수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을 먼저 알아라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학생을 알아라 그게 아니면은 강사하면 안 되지 학생을 모르고 가르친다 그건 진짜 이거는 아닌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강의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얘가 어떤 성적을 갖고 있고 어떤 실력이 되고 지금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얘가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강사인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거는 강사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목적은 애가 학원을 등록해서 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미술 지식으로 애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입시 경력이죠 입시 입시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철두철미하는 게 목적 그게 이제 학원 강사 안에서는 내가 강사를 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은 애들이 그거를 중단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들 일지 같은 거 쓰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데 재밌게 써라 포트폴리오처럼 진짜 포트폴리오 양식을 따와가지고 목차 만들고 거기 그림처럼 그림일기 쓴 다음에 뭐 드로잉 같은 것들 그런 게 넣어가지고 아 쌤이 이거 단점이라고 하는데 일기처럼 쓰면은 쌤이 그거 댓글 같이 이렇게 아래다가 검사하면서 써주고 아 야 너 일기에서 뭐 선생님이 십었구나 미안하다 그래 이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 써줄게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보면은 포기 안 하게끔 만드는 거 그냥 선생님이 포기를 안 하게끔 만드는 거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찾아오잖아 우리는 이제 미술을 하고 싶으니까 찾아왔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강사가 되게 책임감 없이 그냥 정말 틀에 짜여진 학원의 커리큘럼의 틀에 짜여진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해 그 다음 이거 하면 그 다음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소통하고 얘가 이걸 하다가 막 지겨워서 포기하지 않게 힘들어서 좀 포기하지 않게 뭐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이제 계속 그런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끌어 주는 게 그치 이게 이제 그 본인의 개인적인 소망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을 텐데 나는 이제 대학교 할 때도 진짜 대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그 경험당을 얘기해줘도 모르지 애들이 근데 이제 그 다 그 계단을 밖고 올라가는 애들한테 진짜 그 소통 없이 그냥 선생님이 진짜 선배고 어찌 보면은 정말 제일 측근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선생님이 정말 재미없게 수업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소통도 없어 그냥 단조롭게 그냥 평가만 해 근데 와 나 같아도 미술 진짜 싫어해 줄 것 같아요 그냥 평가가 아니고 같이 소통을 하는 고민을 안고 아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의견 어때 강평 때도 물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진짜 경험이 내 경험은 이런데 이렇게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 포기의 끈을 놓지 않는 건 애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그림을 그린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때 아니까 라는 생각이 애들이 그냥 찾아와 응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 뭐가 고민이다 미대 입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때 얘기했던 애가 되게 말수가 없었던 애고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어떤 선생님들 가르치기 편한 애인데 고민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나는 더 걱정이 됐지 그런 애가 난 한마디 했어요 그때 딱 한마디 했던 게 아니 넌 잘 그리는데 뭐가 고민이야 이러고 저는 누가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누군가 안에서 다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거기서 반대적인 입장을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고 싶다 나는 그러지 않아 너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 하니까 얘가 진짜 그날 10분 동안 울었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강사가 몇이나 될까 그거를 따뜻하게 계속 그냥 잣대만 됐고 계속 논낮이 됐고 얘네들이 그거에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내가 의기소침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애들이 조금 포기하지 않는 거 진짜 포기할 뻔했거든요 그때 미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거를 끌어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강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목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 강사하면서 제일 뭐 희열보다는 희열을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애들 상담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애들의 고충을 내가 떠안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고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들 즐거운 일들이 아니죠 근데 단 하나 그런 거는 되게 행복한 게 애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결과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고 포기를 안 했을 때 내가 포기를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아무래도 강사로서는 목적과 목표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관 내가 같은 경우에는 미술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해주고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좁혀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덩그라니 놓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술하고 싶어 그냥 미술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그림 잘 그리고 싶어서 오는 거고 색깔 잘 쓰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와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잖아 나는 항상 어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미술은 특히 순수 미술은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이게 무슨 맨날 막 이러면서 뭐 열심히 막 만화 따라 그리고 뭐 따라 그린다고 이게 내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럼 그냥 그걸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뿐이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말할지 그거를 이제 조금씩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나는 그 미술학원 입시학원 뭐 입시학원이겠지 미술학원의 어떤 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뭐 다 그런 거지만 창의성도 그렇고 어떤 교육 방식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뭐 미대입시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선생님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거든 나는 뭐 강사 선언 지 오래됐으니까 몇 년 전냐 한 15년 된 거 같은데 15년 됐죠 15년 된 거 같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야 얘는 진짜 얘는 정말 잘한다 어 아니 많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애들 유형 유형 어떤 유형이 있나 아 그 아까도 말했지만 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잘 그리는 애들도 좋기는 해 잘 그리는 애 나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볼게 옛날 강사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애들이 다 착하고 좋았는데 아 얘 정말 잘한다 싶은 애가 좀 딱 기억나는 애 중 하나가 메카닉을 정말 잘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근데 이제 다른 건 좀 이상한데 메카닉인데 그게 구조적으로 완벽한 메카닉이 아니라 그럴싸해보게 얘가 막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야 그냥 얘는 그냥 머릿속에서 야 저것도 재능 재능이잖아 이게 내가 봐서 공대생 공대생도 아니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럴싸하게 보인단 말이야 야 근데 이거 정말 잘한다 근데 애가 그때 딱 보면 애가 눈이 막 빛이 나 메카닉 그릴 때 맞아 맞아 그런 애들 있어 신나가지고 애가 칭찬해 주면 또 더 신나 더 신나가지고 애가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나는 좋았거든 그러니까 목 좀 못 그려도 어떤 뭐 어떤 걸 또 잘하니까 그것도 좀 칭찬해 주니까 더 빛이 나와서 하는 애들도 있고 나는 그런 애가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 좀 잘 하면 쟤는 정말 잘하겠다 싶은 애들이 약간 그런 애들이 그렇죠 그런 학생을 가르치고 싶죠 잘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기서 덧붙이면 좀 뭐랄까 생각을 좀 하는 애들 응 맞아 생각을 하고 그리는 애들이 있어 그냥 마냥 막 그냥 똥 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애들 그냥 뭐 질문을 해도 질이 다르지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렇지 아 선생님 여기에 색깔을 이렇게 넣고 싶은데 어떤 색을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구체적인 구체적인 질문들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아이폰을 가지고 이런 뭐 관찰을 하고 근데 이게 표현 수단이 생각이 안 나는 나도 그게 진짜 짜증났던 게 아 그건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는 당연히 선생님 옆에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봐 이 색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애들이 뭐 또 또 유형 중에 또 하나가 괜찮은 게 아니 일단은 나는 뭐 잘 그리는 애들 보다는 그래도 실수나 이런 거를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다 뭐 내가 평가를 받아서 내가 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화가 날 수는 있죠 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서 뭔가 케어해 자기가 뭐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뭔가 바뀌어가는 내가 이거를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을까라는 정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가르치기가 정말 좋죠 너무 입 닦고 조용히 있으며 말 안 하고 그냥 그림 그리다가 안 되면은 그냥 몰라요 다 이거 다 그려주세요 그런 애들보다 위험으로서는 훨씬 좋죠 그런 애들이 더 많긴 한데 진짜 그런 애들 드물죠 작기가 쉽지 않죠 반에서 한두 명 정도 그러면은 몰라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런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미술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야 미술하지 마라 그냥 이런 위험은 뭐가 있나 이거는 확실히 자신이 딱 드는게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떠밀려서 오지 말 것 떠밀려서 오지 마라 어 나는 미술을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왔다 응 자기 의견이랑 상관없고 자기 의중이랑 상관없어 내 의지가 아니라 아 아니 부모님이 부모님 하라고 해서 왔다 친구 딸려서 오지 말 것 친구 따라 강남각이 그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딴 생각이 진짜 맞고 그런 애들 뭐 블록 많이 쓰겠지 뭐 입시 합격을 하더라도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많고 방해도 되고 아 애들 물 흐리고 그쵸 막 얘기해서 뭐 선생님 뭐 핑계거리를 뭐 다른 걸로 이제 잡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뭐 미술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예술로서 뛰어나니까 얘네들이 뭐 불량하거나 불량하지 않다 뭐 되게 깨끗한 애들만 온다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 공부 못한 애들만 오고 뭐 이런 조금 선입견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학생의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다 평등하게 봐 얘네들이 미술을 한다고 왔으니까 뭐 진짜 오덕이든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진짜 뭐 여친이 많아 여친 진짜 매번 갈아치우면서 진짜 잘생긴 애인데 진짜 얘가 그림에 뭔가 소질이 있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은 난 솔직히 그건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데 대신 조건은 그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생각 없는 애들 미술학원 와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돈만 뿌리고 근데 그런 애들이 많으면 학원에 좋잖아 근데 학원에 돈을 주니까 근데 나는 어 난 그 케이스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나는 뭐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 원장일 경우에는 아 그런 애들도 다 아까울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정확하게 규정을 짓는다면 정말 안 반 진짜 반에서는 아웃시켜야 되는 그런 애들 한 명이 있으면은 정말 시끄러워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진짜 그림에는 정말 얘가 뭔가 남다른 좀 관심이 있고 그니까 진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애들 시선에서는 뭐 딴 걸 많이 한다 뭐 담배를 핀다 술을 많이 한다 나는 별로 그거는 그거보다는 얘가 학원에 정말 와서 진짜 그 고충 때문에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이면은 솔직히 그런 거랑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결계고 솔직히 그런 교육감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뭐 얘가 뭐 연애를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엉엉 무는데 선생님 뭐 그런 애들 많아요 뭐 연애 뭐 저 여자친구 생겼는데 쌤 어떠냐고 하니까 아우 난 좋다 너가 행복하면 돼 아 쌤 저 그래서 나 그림 더 열심히 그리려고 그런 애들도 진짜 있고 여자친구한테 그림 그리려는데 그러니까 진짜 막 저도 멋있는 그림 그리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어 그래서 그런 거면은 나는 오히려 그런 분야에 나 진짜 생각 없는 애들은 진짜 얘는 진짜 속으로 백 번이들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은 애들 많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끝나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슥하고 소통도 없고 소통 없는 애들도 있겠죠 관심 있는 중에는 되게 내성적인 애들 그런 거는 딱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와 의도적으로 진짜 딱 막은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로차남이라고 하거든요 로차남이 뭐야 로봇보다 차가운 남자 혹은 로 로봇보다 차가운 여자 로봇 로봇 로봇의 심장을 달아도 너보다는 따뜻하겠다 진짜 그런 애들 로차남 로봇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애들 유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애들만 아니면 웬만한 학생들은 다 뭔가 내가 뭔가 배우고 싶으면 그런 애정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애들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배우러 온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넌 나를 만들어야 돼 아 이거 진짜 공감 약간 그런 족같은 마인드를 갖고 온 애들이 있어 내가 관심도 없고 나는 하기 싫지만 너는 내가 돈 내니까 넌 나를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잖아 보내놔야 돼 그러니까 선생도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하는 사람들이 갑질 있다니까 진짜 심해요 아니 지가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맞아 어 그런 애들 봤어 진짜 심지어 나는 학원 다닐 때 학원 강사할 때 진짜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된대 나한테 나가냐 그래서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아니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애가 선생님 말을 듣겠냐고 아니 뭐 들을 수도 있지 있지만 요즘 그런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교육도 안 돼 있는 집 애가 제대로 돼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애가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선생님한테 떠넘기는 거는 나는 아 그건 존나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싫었거든 그런 애들 특히 또 막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뭔가 결과는 꼭 바라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내잖아 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돈 내잖아 근데 난 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못해서고 네가 관심이 없어서고 네가 노력을 안 해서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렇게 씨바 갑질하지 마라 죽빵 맞고 싶지 않아 진짜 아가리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래 가끔 보면 뭐 내 학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서 내가 피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쌓이다 보면 강사들도 지쳐버리거든요 엄청 지치죠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한데 여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사적인 거 공적인 거를 넘나드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요즘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로 요즘에 뭐 단톡반받은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얘네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계속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되게 애처로워 보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 부모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듣는 게 우울한데 안 그래도 우울한 얘기들인데 그거를 업무가 아닌데 듣고 있는 근데 그것도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 같아 어느 정도까지 이게 선을 그어야 될지 근데 또 선생이 또 선을 그으면 아 저 선생은 뭐 별로야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학원 쓰레기야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 혼자 무슨 막 존나 지구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거 사는 새끼처럼 막 그러니까 혼자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가 막 존나 중2병 철학적인 양 이 지랄 떨면서 막 나중에 이브킥할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막 하고 있는 거지 병신인데 보여지는 병신 나 혼자 병신이면 되는데 그걸 이제 티내는 병신이 되는 거지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렇긴 했잖아 근데 티는 안 냈는데 혼자 병신이긴 했지만 티 안 내는 병신이었는데 요새는 다 티를 내는 병신들이 많아 티를 내는 병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직책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마음 쪽으로도 힘들고 또 너무 또 차갑게 대하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고 뭐 학생 그만두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고 있는 게 학원 선생님들이라서 근데 또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음악 레슨을 하는데 음악은 무조건 개인 거의 개인 레슨이야 왜냐면 악기 연주를 하고 해야 되니까 미술학원 단체로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게 좀 심하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막 좀 고민상담하거나 근데 그 선생님은 음악하시는 분은 그걸 딱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기 전에 무조건 톡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해도 그냥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애들이 또 그런 걸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하긴 한다고 하던데 너무 막 심하게만 안 하면 오히려 그냥 그 선에서 차단을 딱 해야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 선생 제자라는 그런 어떤 관계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또 좀 안 좋게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있다 공과 사라 구별해라 구별하라는 거는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애들도 예새끼들도 예새끼들도 구별해야 된다 부모를 보면은 또 아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들 부모들 보면은 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전시 준비를 하는데 뭐 심부름 하나 시켰다고 개난리를 심부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2절을 사와라 사와라 문방구가 진짜 거의 한 400m 진짜 아니야 거기서 뭐 선생님은 다른 사람 애들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 지가 원하는 거야 또 자기가 뭐 그림 이거를 그리고 싶은데 이런 전시작을 하고 싶다 2절이 필요한데 지금 학원에서 2절이 지금 부족하니까 없다 그래서 너가 가서 사올 수 있으면 사와라 자기가 쓸 거를 그래서 그거 보냈더니 갑자기 얘가 두문분출 없어져 자기한테 심부름 시켰다고 삐져가지고 집으로 울면서 간 거야 뭔 병신이야 그거 몇 학년인 것 같아요 중학생? 아니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부모님이 연락 와가지고 아니 뭐 학원에선 그런 것도 준비 안 하냐 아니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미리 얘기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바꿨어 자기가 2절을 하겠다 그럼 2절이 없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사와야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카드까지 줬어 내 카드까지 주면서 네가 필요한 것도 사와라 얘기했는데 카드는 돌려받았지만 그냥 거기로 그만두고 그냥 거기로 그만두고 그걸로 그만두고 부모님이 뭐 연락 와가지고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옆에서 타 케어 해주길 원하는 타 케어 해주길 원하는 타 케어 해주길 원하는 거 자기는 그냥 이쁘게 앉아가지고 그냥 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새끼는 진짜 쌍욕 받고 그냥 부모이고 나발이고 씨 어디 감히 선생님 아 내가 정말 답답한 애들 진짜 많아 보면 정말 뭐 얘기하자 보면 한두 것도 없긴 한데 그건 진짜 재소 없고 그냥 나도 있는데 난 차마 얘기 못 하겠다 네 아 난 진짜 쌍욕 박아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마 얘기 못 하겠는데 좀 황당한 애들 많지 그래서 황당한 애들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하지 못한 미술학원 강사로서의 고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원 강사 시작하는 건 거의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보통 보조강사로 시작을 했다가 자리가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런데 보통 그런 선생님들의 제일 크나큰 고충은 자기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뭐냐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일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넣는 그런 일종의 그냥 직업이고 어찌 보면 알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영역이 되게 엄청나게 그 경계가 정말 아슬아슬한 게 학생들이랑 너무 이제 같이 부딪히기다 보니까 걔네들의 모든 것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되게 그런 압박 특히 뭐 애들이 대학을 못 가면은 진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냥 뭐 밤새 뭐 잠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왜 그만뒀지 뭐 그만두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질 부족으로 바로 진짜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걸 알아주는 선생님,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또 그거를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케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없고 뭐 그거 오너인 사람은 당연히 수익에 직결되는 거니까 오히려 질책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치 네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니 뭐 그런 부담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조금 부족해지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거에 되게 계속 그런 살얼음판을 계속 걸어 왔던 것 같아요 계속 어느 부분을 밟아야 얼음이 안 깨지나 애들 케어하는데 진짜 애들이 좀 시한폭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진짜 뜬거 없이 터졌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을 뭐 하다보면은 뭐 그래서 진짜 뭐 그 표현이 되게 좀 인상 깊은 게 살얼음판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입시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번 잘못 디디면은 빠져버리니까 수업하는데도 되게 신경 온갖 신경 다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수업뿐만 아니고 애들 뭐 상담도 다 해야 되고 결국엔 자기 생활이 없어져요 점점 퇴색되고 뭐 취미활동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는 영역도 없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몸은 점점 점점 피폐해져 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충이라는 건 딱 그거 그러니까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직업이다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뭐 막 야 좀 뭐 강의하면 뭐 할 일이 있냐 진짜 그거 해보세요 진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강사를 하지 말라는 게 강사를 꿈꾸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게 꼭 이건 개인 고충이고 강사를 꿈꾼다면 뭐 좋은 학원에서 케어를 받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강사들의 제일 고충은 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관리에서 나오는 이제 공과사 구분이 안 되는 또 개인 생활이 없다 너무 지쳐 가는 거 그러니까 몸도 좀 망가진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 애들한테는 그거를 주입해야 되는 조금 어찌 보면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애들한테 꿈을 그런 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충고였는데 그렇게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음악을 하다 보면은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기익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익하는 사람들은 음악 하는 걸 기익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 이미 커리어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익할 때 진짜 너무 슬퍼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덕택에 이 양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양지에 걸맞는 짙은 그림자가 되지 않을 거면 지금 포기하라고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림자 역할이고 우리가 키우는 애들이 양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충이라고 하면은 그 짙은 그림자를 견딘다 좋은 말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나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나는 꿈이 있었는데 나도 미술로 뭔가 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영역이 있었는데 나도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작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뭔가 시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놓쳐버리면 근데 학원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좋다 보니까 계속 해왔지만 남다른 고충은 딱 하나 그거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될 수 없는 강의로는 빛이 될 수 없지 진짜 뭐 강의 잘한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김정기는 빛이 됐잖아 그걸 놀라 날 그려가지고 근데 존나 용목했잖아요 따라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렇기도 한데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림보다는 진짜 강의력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기는 되게 나도 존경하는 진짜 드로잉쇼도 진짜 잘하니까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지금 일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다 김정기과보다는 약간 음직과들 다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좀 나눠봤는데 허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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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얘기할 건 많고 풀 얘기도 많은데 이게 함축시킨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 제일 처음이 처음 문단이 중요하거든 미대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정의를 낼 순 없다 근데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거는 개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는 이 사람의 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전체적으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지 아까 뭐 블로그에서 했듯이 뭐 미술의 금관이 되는 거나 그런 거는 미대 입식 교육 어 그런 거에서 판단은 된다고 생각은 않아 그쵸 나중에 또 뭐 그게 되면 더 또 무르익어가지고 또 그때 무르익기가 늙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영상 없이 얼굴 공개를 꺼려하지 오딘쌤이랑 네 북유럽 신화의 오딘이죠 오딘이 아니야 네 눈이 있어요 눈 하나 터도 아파 네 오랜만에 사운드 온리로 라디오로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방송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도 좀 교육이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그림자도 되고 토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튼튼하게 뻗고 이제 줄기가 뻗어 나오려면 그런 이제 나도 지금 작가고 내가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어른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밑으로 어떤 그런 좀 튼튼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술계라던가 좋은 이제 작가들 계속 나와야 이제 더 좋은 생태계가 되니까 그래도 나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나서 사는 세상이 아닌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느낀게 아 이게 나 혼자 좋네 잘나서 되는게 아니구나 잘나서 돼 되는 애들도 있지 있는데 대부분의 뭐 나와 같은 작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만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마음 맞는 작가 여러 작가 또 나를 또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작가들 이런 작가들이 또 모여서 그게 또 어떤 힘이 되고 또 그렇게 줄기가 되고 뭐 그게 이제 점점 뻗어나가서 어떤 더 좋은 그런 어떤 미술활동 미술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서 교육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냥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그냥 미술강사의 약간 고충 같은 거의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잘한 거 같아 뭐 내년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까 연말에는 미대입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 항상 나중에는 이제 영상에 출연한 날까지 하하하하 그냥 원장이 돼서 출연을 해야 하하하하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되나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